계속 혼자 번쩍여. 너무 무서워요. 자,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이렇다고. 무서워졌어요. 옛날에 선생님이 한번 밤에 예전에 학원이, 긴 얘기 한번 해볼까? 예전에 학원이 12시까지 수업을 해도 됐었을 때, 그 시절에 선생님이 강의했던 첫 해야. 그때 첫 번째 받은 학생들, 잊혀지지 않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강의했을 때 첫 학생들, 그 학생들이랑 12시까지 수업을 하는데 12시가 되기 한 10분 전쯤? 아니야, 12시쯤이었어요. 맞아, 딱 12시쯤이었어. 12시에 끝내야 되는데 선생님이 항상 강의를 하면 10분, 20분 정도 더 지연이 되거든요. 왜 그렇게 지연이 되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수업이 막 지연이 되는데 12시 5분쯤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가 그 반이 최상위 반이었거든요. 혼자 계속 번쩍거리고 있어요. 무서워 죽겠어요. 자, 그 반이 최상위 반인데, 괜찮아? 스탑, 스탑. 움직이면 바로 촬영해야지. 그 반이 최상위 반인데, 조교한테 한 얘기야. 그 반이 최상위 반인데, 그 반에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가, 이렇게 판서를 하다가, 다들 알아들은 것처럼 끄덕대고 있는데, 갑자기 찝찝한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이 이해를 못한 듯한 생각이, 느낌이 딱 드는 거야. 그래서 판서를 하다가, 그렇게 돌아보고, 알겠지? 그랬어. 알겠지?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이 근처에서, 아니요. 라고 누가, 정말 그 말투랑 소리가, 아직도 도레미파솔 정도,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그런데 그 반이, 최상위 반이었는데, 여학생이 두 명밖에 없었어요. 다 남학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여학생 두 명이 목소리가, 우리 그때 그 두 여학생 목소리가 약간 껄죽한 목소리였어. 그렇게 도레미파솔 상냥한 그런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두 명의 여학생은 그리고, 그 1분단의 뒤쪽에 앉아 있었거든. 그런데 1분단의 약 둘째 줄 정도에서, 남학생과 남학생 사이에 자리가 하나 비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빈자리에서, 아니요. 이렇게 소리가 난 거야.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니요라는 소리가, 그 여학생들은 저 뒤에 있고, 소리는 앞에서 났고, 누가 들어도 그 소리는 너무나, 그 맑은 톤의 여학생 소리고. 그래서 딱 돌아보면서, 누가 지금 아니요라고 대답했어? 그랬더니, 그 남학생 두 명이 갑자기 고개를 들으니, 본인들도 다 들은 거야. 둘이서, 저희 대답 안 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반대편 끝에 있는 남학생들한테, 니네도 들었어? 그랬더니, 들었대. 그러면서 순간 다, 순간 다 무서워진 거예요. 그 소리가 약간 사람이 내는 소리가 아니라는 느낌이 있잖아. 그런데 저 뒤에서 얘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반에 다 친했거든요. 이쪽 반대편 애들한테, 야, 니네가 그랬잖아, 대답했잖아, 장난하지마,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런데 둘이서 진짜, 누가 들어도 그 남학생들 소리라고 할 수가 없어. 얘들 고개를 들면서, 진짜 우리 아니야. 라고 했어. 그래서 그 시간에, 모두가 다 함께 들었거든요. 너무 조용한 시간에, 너무나 청량한 목소리로. 그래서, 다들 선생님도 분필 놓고, 책 놓고, 다들 짐을 쌌지, 조용히. 그래서 집에 가자. 단, 그 반이 마지막 반이었고, 선생님이 그 학원에 문 닫고 나가는 학원이었어요. 그래서 짐을 챙기면서, 니네 아무도 가지만, 나랑 같이 가. 그래서 학생들을 다 문 앞에 세워놓고,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려고, 문 앞에 세워놓고, 막 짐을 챙겨서, 같이 문을 잠그고 나왔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너무 무서워서, 그 선생님이, 이 그 목소리의 정체는 뭘까? 그날은 이제, 있었던 일을 그 다음날, 학원 동료에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학원 동료가, 늦게까지 학원에서 작업을 많이 하는 동료였어, 파일을 많이 작업하는 동료였거든요. 그런데 카운터에서 항상, 컴퓨터를 보면서 파일 작업을 하면, 자기 되게 신기했던 게, 새벽쯤 되면, 선생님이 강의하는 교실이, 되게 제일 큰 강의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강의실에서, 의자를 이렇게 끄는 소리가 계속 난대요. 의자 드르륵, 드르륵, 의자 끄는 소리가 계속 났었대. 그래서, 어?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지? 그 위에가 바로 고시원이니까. 고시원에서 나는 소린가? 저 교실에는 아무도 없는데? 해서 와보면, 또 가만히 아무도 없고, 또 카운터로 가 있으면, 의자가 드르륵, 드르륵 소리가 나고. 그런데 그게, 본인도, 본인은 원래 귀신을 안 무서워하지만, 그런 소리가 계속 나서, 얘기를 하려고 했다, 선생님한테. 그런데 선생님이, 겁이 좀 많은 스타일이에요. 보기도 그런가요? 그래서, 겁이 많아서, 선생님이 너무 무서워할까 봐, 얘기를 못했대. 그래서 본인이 새벽마다, 일할 때, 매일 그러지는 않았지만, 가끔, 의자를 이렇게 끌고 다니는 소리, 드르륵 드르륵 소리가 났대는 거야.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무서운 거야. 그 교실에 들어가서 강의를 하기가, 너무 무서운데, 선생님은 그 강의실에서 계속 강의를 했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강의실에 들어갈 때마다, 학생들이 먼저 들어가 있을 때 들어가고, 학생들이 있을 때 먼저 나오고, 이랬는데, 어느 날, 선생님이 예전에, 몇 년 전에는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강의실이 무서워져서, 편하지 않은 강의실이 됐는데, 그래서 시골에 이제 아버지를 뵈러 내려갔을 때,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했죠. 강의실에, 그런 정체불명의 소리가 있어서, 무서워서 강의하기가 너무 무섭다. 농담반, 진담반으로 얘기를 했더니, 그 아버지께서, 선생님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왜 무섭냐. 그 귀신이, 너의 강의를, 들으러 온 거고, 귀신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렇게 소리가 나고, 귀신이 있는, 그 정체불명의 뭔가가 존재한다면, 그렇다면, 너 강의를 들으러 온 귀신인데, 너 잘되게 해줬으면 해줬지, 뭐 해꾸지를 하겠냐. 그냥 열심히 수업을 듣는, 공부하는 귀신인데, 그게 뭐가 무섭냐. 그냥 한 명 더 가르친다 생각하고, 강의해라. 그러시는데, 그 말을 딱 듣고 나니까, 아, 그렇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는 게, 무섭지 않고, 한 명이 더 있다. 사실, 모두가 잘하는 최상위 반이었지만, 이게 레벨을 좀 잘못 찾아들어온, 귀신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친절하게 설명하고, 어쨌든, 그래서 그 강의실이 안 무서워졌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강의실에, 열한 명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처음으로 받은 학생들이에요. 아르바이트로 이제, 강의를 시작했었거든요. 처음에 대학원 다니면서. 그래서, 그 열한 명이, 그 해에 백 명이 딱 됐어요. 그러니까 그 교실이, 기신이 나온 그 교실이, 그쵸, 맞죠. 가끔 이렇게, 스튜디오 촬영하는 선생님들 사이에,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니네, 스튜디오 촬영으로 혼자 찍고 있는데, 니네 알겠지 했는데, 여기서 누군가가, 네라고 대답을 한 적이 있대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짐 싸서 집에 갔는데, 그 강의가, 학생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가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 그쵸? 가수들도, 앨범 작업할 때, 귀신이 나오면 대박이 난다는데, 아 근데, 네, 그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근데 이 얘기 시작할 때, 한참 동안 무서웠어요. 소름이 막 돋고 있는데, 지금도 저기는 번쩍거리고 있었네. 여기 쳐다보면 번쩍거리네. 희한하게. 어쨌든, 그랬다는 거. 자, 기아는 혼자 찍으니까, 딴 얘기할, 그 어떤 계기가 없잖아. 그죠? 현장에서 학생들을 마주하고 있으면, 그 학생들의 어떤 반응을 보면서, 할 얘기가 떠오르기도 하고, 떠오르지만 많이 참고,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강의 시간에 또 딴 얘기를 하면, 또 강의 방해가 될 수 있어서, 특히 온라인 친구들이 공부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서, 주로 선생님은, 수학적인 부분에 빠져서 얘기하다 보면, 거의 뭐 딴 얘기를 할 여유나, 또는 생각이 거의 없는데, 오늘 귀신 얘기가 딱 떠오르네요. 이 강의가 아마 여러분들의 실력에, 최고 좋은 강의가 돼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자, 음, 좀 무섭지 않았어? 아까? 귀신이 있다고 했을 때, 안 무서웠어? 아, 조교는 안 무서운가 봐요. 자,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벡터를 분해해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고,